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두 달간 거리나 아파트 단지 등에 방치돼 시민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들을 집중 수거합니다. 사유지에서 수거하는 경우 관리자가 처분 공지를 완료한 뒤 관할 자치구 자전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수거를 진행합니다. 서울시는 매년 약 1만 5000대의 방치 자전거가 수거되고 있으며 이 중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는 각 자치구 지역 자활센터에서 수리를 거쳐 재생 자전거로 다시 생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.